네 안녕하십니까 산대장 tv 입니다 빛 소식이 없었는데 아 오늘 날씨가 흐린데 이 천삼백고지에 올라오니까 비는 아닌데 아 구름이 지나가면서 거의 뭐 비 맞은 것 같은 그 정도의 아 있을 처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꽃이 흠뻑 다졌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뭐 여기에 와보니까 곰치가 정말 다 곰칩니다 다 곰치 예 뭐 으 아 아 한번 보십시오 곰치가 아 대박 대박 온 계곡이 지금 곰치로 뒤덮여 있습니다 뭐 눈에 보이는 것만 해도 한가방입니다 한데 지금은 이제 곰치가 좀 억시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 폐서 합니다 또 꽃을 피워서 또 번식도 해야되고 하니까 구경만 하고 갑니다 아 근데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고를 계속 지금 타고 있습니다 나무도 막 어마어마하게 오래된 나무들이 있고 видим Katy가 réussi 오내고 어딘가 새들이 삼씨를 물어와서 똥을 싸서 삶이 보일 것 같은 그런 지형asting sua глаз bola sogar 아 보이시죠 뭐 다 번창 어 말씀 마음 이다 양은 아 아 으 아 아 아 곰치가 대박입니다. 곰치밭입니다. 곰치밭 진짜 곰치가 많네. 분명히 이런 어딘가에 나이를 조금 많이 먹은 밤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. 해가 안 뜨니까 산행하기는 정말 좋습니다. 비 촉촉하게 맞아서 조금 힘은 들지만 시원합니다. 약간 가만히 서 있으면 추울 정도로 날씨가 시원합니다. 정말 좋습니다. 여기는 제가 처음 들어와 봤는 골인데 보기보다 너무 골이 좋습니다. 그래도 뭐 삶이라는게 올 때마다 보면 삶이 알겠죠. 특히 이런 고산에서는 정말 찾기가 힘듭니다. 한 해에 고산에 와서 한 3번, 4번 정도밖에 삶을 못 봅니다. 근데 올해는 벌써 4번을 봤습니다. 올해 참 삶을 많이 보냅니다.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습니다. 뭔가가 발 앞에 나타날 것만 같은데 안 보이네요. 지금 큰 살 하나 넘어왔기 때문에 사람이 거의 인적이 닿기 힘든 곳입니다. 누가 작정하고 오지 않으면 여기까지는 아무도 안 들어오겠죠. 근데 정말 물병 하나 쓰레기 하나 안 보입니다. 산에 그 정도로 사람이 손을 안 탔다는 증거입니다. 진짜 좋습니다. 분위기도 좋고 뭐 좀 본거 있습니까? 손가락 봐라 조그만하게 내게 오늘 친구하고 또 형님 한 분하고 3명이 동산행을 왔습니다. 아 골은 정말 좋습니다. 여기를 이런 곳에는 사람이 수십 년 동안 한번도 안 돌아왔던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뭐 영역이 또 삶을 보게 되면 아 대박이 되지 않을까 예측해 봅니다. 흠 하 이런 곳에 사고 때가 하나 딱 서 있어야지 기분이 나를 뜻이 좋은데 이야 안 보입니다.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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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위기는 정말 좋은데 신산행의 노하우는 항상 뒤를 이렇게 돌아봐야 됩니다 지나올때는 안보여도 뒤를 돌아봤을때 보일수 있기때문에 좀 좋은자리가 싶으면 한바퀴를 돕니다 안개가 지나가면서 이슬을 나무에 떨어뜨렸다가 바람이 부니까 비가 오듯이 막 내립니다 야 근데 골이 너무 좋습니다 일단은 카메라를 끄고 한번 집중탐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야돼 정강같은데 있잖아 더더기 시라고 좋습니다 천종 더더기입니다 싹대 길이는 싹대 길이는 15cm 이상을 현재 안잘하고 있어요 입만 4장 딱 달려있는걸 보고 캤습니다 근데 나이는 40년이에요 40년 대부분 대부분 사람들이 더더기 지금 막 순위 뭐 1m 2m 나갔다고 생각하는데 이 천삼백고지에는 더더기 싹대가 요만큼 부엽에 묻혀있고 땅 위로 요만큼 나와있습니다 한뼘 한번 보십시오 돌덩입니다 돌덩입니다 돌덩이 어우 이거는 한뿌리 먹으면 오늘 산에서 못 내려갑니다 자 여러분들 천둥 더더기입니다 산행을 할만합니까? 네 산행하네 아 이야 형님 멋집니다 화이팅 하하하하하 목소리가 안나오는데 목소리가 안나오는데 목소리가 안나오는데 야 요 한번 앉아봐 어 죽인다 요 왜 자세 나오나 목장이 글벨인데 자세 나오나 뭐하노 야 뭐 양복 입고 다닐라켰나 그래 그래 와 역시 한입을 하네 아 오케이 오케이 자리 자리 비켜줘야되네 방빵 빼줘야되겠다 형님 한번 딱 앉아보있어 이야 이씨 거짓대가 이거 한글베개 하하하 하하하 아 오늘 뭐 그래도 조그만 삶이지만 삶도 한뿌리 캐서 먹고 이야 오늘 뭐 이 천종 더덕도 또 오늘 먹을 만큼 캤으니까 오늘 대박 사냥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부터 오로막 구간 한 시간 이상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산을 넘어가면 이제 우리 차량 있는데 까지 가는데 한 두 시간 반 세 시간 정도 예상합니다 하산길이 하 오후 2시인데 빨리 서둘러서 하산해야 됩니다 하하하 네 좋습니다 자 자 자 자 동영상 동영상 이쁘다 동영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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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나무가 비가 차게 이야 비가 차 제한테 좋다 바위 위에 이 나무하는 도로에 네 온나무가 있네 온나무? 온나무 뭐지? 이제 한쪽으로 올라가 제가 바로 올라가야 된답니다 ㅎㅎㅎㅎㅎㅎ